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푸쉬업 하셨나요? 뭐 했다고? 아니요 못 쳐보였어 뭐 했다고? 푸쉬업을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철 철 철 철 철 철 철 뭐야 나한테 보면 어떻게 알려주세요 오늘 드디어 개관식 하는 날이잖아요 코리아우스가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해서 많이 많이 오시게 제가 알리려고 합니다 끝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규 보세요 규 말 돌리기 말 돌리기 아침 먹으러 왔어요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어떤가요? 어제 대회를 앞뒀 우리 선수단은 피싱의 각오를 하고 지난 대회에 비교해서 가장 좋은 점은 잔소미 대회에 대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대회를 즐기는 그런 본연의 마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그 결기 결과보다는 선수의 땀과 노력 그리고 대회를 즐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응원해주고 싶은 박수다 격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역시 아니 뭐 시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역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